원장님. 뭐야? 원장님. 뭐야? 크리스마스잖아요. 저런 거 한다고? 크리스마스잖아요. 저렇게 운동한다고요? 레깅스가 어디서 저런 거를 구해온 거예요. 크리스마스 때 너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? 네. 불편한 게 없다고? 네. 미치겠네. 돌아보면 기분 냅시다. 등 근육도 잘 보이고 봐봐요 이렇게 해서 쭉 가면 그 등. 잘 보이니까 뭐 사실 할 말은 없는데. 저렇게 먹고 몸을 유지하니까 사실 할 말은 없어요. 할 말은 없죠. 할 일 다 하니까. 가면 그 등 근육도. 등 근육도 잘 보이고. 운동할 때 손 봐봐봐. 손 봐봐봐. 뭐야 이것도. 크리스마스. 깜짝이야.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? 원래 연말에는 여자들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. 진짜로. 그래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지금? 아 미치겠다 아주. 알았어 일단 얘기하고. 독보적이 캐릭터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. 등 3부 운동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. 세 가지의 운동된 거를 병역에서 같은 부위를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훨씬 더 자동력이 좋아. 어. 동원님부터 출발해. 야. 정신 차리라. 어? 정신 차리라고. 야 니네보다 훨씬 잘 나와 지금. 자 지금 평상시에도 이 정도 일을 하는데. 멋있다. 동원 원장님.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표정이 변화가 없어. 너무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항상. 앞으로 전진. 또 땡겨서. 이야. 동원이 원래 한 번 잡으면 30개에서 50개 하는 거예요. 영차 영차. 어머 로봇 같아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 로봇 같아. 진짜 로봇 같아. 진짜 로봇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. 에이아이 영화가 좀 들어올 것 같아. 우와.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잖아. 아 그치. 이거 인간적이지. 힘내고. 더 땡겨. 더 땡겨 더.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. 이게 인간이죠. 우리들의 모습이죠.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죠. 영차 영차. 아니 보호 원장님을 어떻게 저렇게. 근데 이 샷은 진짜 기계 대 인간. 좋다. 인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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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. 로봇. 근데 지금. 안 힘든 게 아니야. 여기 막 근육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. 아니 근데 동훈 원장님.